안녕하십니까? 두유리아버지입니다. 오늘은 입맛 없을 때 맛깔난 양념장에 적당히 익은 김치를 차박차박주의가 모주면 집 나간 입맛이 태평양을 횡단하고 있던 중이라도 멱살을 부여잡고 다시 끄집고 와줄 매콤 김치 비빔무스 한 명 끌어보겠습니다. 양념장에 희한한 놈 하나 낀가 넣어가 더욱 맛깔나게 한번 딸려보겠습니다. 양념장, 재, 조, 고추장 2스푼, 고춧가루 2스푼, 설탕 4스푼, 양조식초 4스푼, 사과식초보다는 양조식초가 훨씬 잘 어울리더라구요. 진간장 2스푼, 미림 2스푼, 물년 4스푼, 간마늘 1스푼, 난중에 딥다 큰 건더기 씹고 인상쓰고 싶지 않으시면 최대한 잘게 갈린 마늘을 사용하십시오. 그리고 후춧가루 2꼬집을 넣어준 다음 누구나 한 병씩은 냉장고에 쳐박아뒀을 시판 돈가스 소스 2스푼을 넣어줍니다. 이걸 넣어주면 식초만 넣었을 때보다는 독특한 새콤한 맛을 더해줍니다. 이제 잘 뜯다가 최소 4시간 동안 냉장 숙성을 시켜줍니다. 개인적으로는 12시간 숙성을 훈장드립니다. 야채를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. 무를 0.5cm 이하 두께로 100g 정도로 채를 썰어가 준비합니다. 저는 비빔국수를 할 때 무를 넣어주는데 무가 조금 들어가면 무의 시원한 맛과 아삭한 식감이 양념장과 잘 조화가 돼가 훨씬 맛있더라구요. 당근은 50g 정도를 잘게 채를 썰어가 준비합니다. 요새 오이가 겁나 비싸죠. 이거 알라고 오이사러 갔다가 가시오이 가격이 너무 비싸가 처음 보는 치청오이랑을 사봤는데 가격은 20-30% 정도가 저렴하지만 청량하고 씹는 맛이 좀 더 좋은 것 같더라구요. 오이를 50g 정도를 채로 썰어가라 준비합니다. 김치는 적당히 익은 김치로 넓은 잎 2장 대략 220g 정도를 준비합니다. 김치 양념이 너무 많이 남아있으면 국수 맛은 해칠 수가 있으니 칼로 싹싹 긁든지 손으로 쫑물닭거리가 없애든지 제거해줍니다. 물에 가볍게 씻어가 물기를 꾹 짜주셔도 괜찮습니다. 김치는 국수랑 쪼어먹기 좋고 손가락 한마디 길이로 0.5cm 정도 두께로 채를 썰어줍니다. 썰어준 다음 이렇게 한 개를 쪼어먹어보시고 김치가 너무 짜다 싶으면 설탕을 조금 더 추가해줍니다. 역시 음식할 때 좀 쪼어먹어야 음식하는 맛이 나죠. 한 개를 더 쪼어먹어봅니다. 짭짤하이 딱 좋네요. 이제 국수를 삶으러 갑니다. 물 2리터 정도를 팔팔 끼리가 국수 2인분 약 200g을 삶아줍니다. 국수가 한 소품 끓어오르면 물을 붓지 마세요. 지금 한창 4차 간업시대로 나아가는 시국에 물이 웬 말입니까? 첨단기술을 도입해가 한 김씩 하줍니다. 바로 이겁니다. 무엇이 순식간에 지나가서 잘 못 보셨다고요? 다시 보여드립니다. 바로 손선풍기입니다. 작년 여름에 불앞에서 국수를 담다가 미처 찬물을 준비 못해가 끓어오르는 면수에 당황하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손에 있는 손선풍기를 들이댔는데 효과가 좋더라구요. 그래가 저는 그 이후로 찬물을 두번 붓지 않고 최첨단 기술로 두번을 씻어줍니다. 이제 국수를 찬물에 담가가 빨래 빨듯이 두세 차례를 씻어가 전북기를 쫙 빼줍니다. 손이 좀 시립더라도 참고 씻어주시면 더욱 깔끔한 식수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. 아따 근데 겁나 차갑네요. 잘 씻어가 전북기를 제거해준 국수는 체반에 물기를 탈탈 털거나 손으로 꽉 짜가 물기를 제거해줍니다. 비비기 좋은 너른 볼을 준비해가 물기를 뺀 국수를 넣어주시고 썬그러둔 야채를 전부 다 넣어줍니다. 무는 양념을 만나면 그때부터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. 비비고 바로 드실 때만 무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양념장은 크게 퍼가 4,5스푼을 넣어준 다음에 한번 비비가 맛을 보시고 양념을 추가하시는게 좋습니다. 전 간이 좀 센 편이라 양념장을 조금에 더 추가해가 비비줬습니다.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양념장을 따로 부하가 젓가락으로 비비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손으로 흩어가면서 잘 뜯어준 다음에 먹는게 훨씬 맛있더라구요. 아따 맛 벌건기 색감이 아주 직위주네요. 기후에 따라 상추 양배추를 추가하셔도 될 정도로 양념은 넉넉합니다. 삶은 계란을 반으로 잘라 올려주거나 계란 지단을 부치가 썰어가 올리도 굿굿굿입니다. 깔끔하고 매콤 개운한 무언가가 먹고 싶을 때 한번 비비가 묵어주면 두구두구 생각날 김치 비빔국수 맛깔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감달리 보입시다.